가해지 않겠나! 아야! 한신데! 아 뭐 그딴거 어디임나! 총 있으면 씨발 계속 다니는거지 마! 담배보라 이 개새끼들아! 자 일단 여러분들 제가 좀 돋보해야 되기 때문에 계급제한 좀 자 일단 다크나이트 써보내 다크나이트 다크나이트가 좋아 이스테트도 나쁘지 않은데 자 일단은 어비스 나쁘지 않는데? 흐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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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 어비스원 자 어비스원 가겠습니다 참고로 좀비 스핑팅거는 제외하고싶네요 아 됐어 갑시다 13명입니다 자 이번에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저... 이러면 제가 해야지 자 들어오시기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번역금지입니다 번역금지 번역금지 타나토스 9 금지 아 그냥 다 금지 풀까? 자 갑시다 야 카톡이 형 지금 야 이제 진짜 야 진짜 카톡이 형 오셨다 흐흐흠 눈에 지금 배는게 없어 야 일단 리퍼도 리퍼인데 일단 다크나이터 써보겠습니다 좋아 으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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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키이 개새끼들아 바이너 이 씨발라더라 가자 여러분 초월무기입니다 다크나이트 초월무기 2개중에 한 압니다 장도노는 2개 다 있구요 야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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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솔직히 여기는 철무기 급이다 야 솔직히 철무기 아니면 꺼져라 아 이새끼 뭐냐 야 걱정마 야 내가 캐리 해준다 야 야 이 똥총이지마 씨왕이 캐리 해줄게 야 비켜라 여기 철무기 아니면 안건데 꺼져라 좋아 꺼져라 꺼져라 죽고 싶지 않으면 비켜라 그딴 똥총 조심해라 내 뒤에 전미가 있는 것 같다 히핳 어야야 야야야야야야야야 옆으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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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ao 옆으로가 이스끼왜 막아 야 옆으로가야야야 b 왜ι 옆으로가 좋아 좋아 아 compile 아彩frame 아íd 아 cryptocurrencies 아 nonsense 헤르샷즈맛 켜져 하하! 루와드! 아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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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샷으로 처진! 하하! 루와드! 하하하하! 시발놈들아 오고싶냐! 다 들어와라! 들어와 두루! 대가리 스파클링이더리워드! 레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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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한 개들아! 뿌옇뿌옇! 마사! 마사사! 고추 마사사! 으악! 다! 하하하하하하! 렐라니! 차카락! 칙착! 오지 않겠는가! 어디서! 씨발놈이! 안전전전전전전전전전! 오케이! 강당긴 녀석! 아악! 아! 이 하나 있었다! 아 못 봤다! 반전! 이게 바로! 가사사 총력의 힘이라! 현진의 힘이라! 낑겼네? 나가야지? 저 발로... 나가야지? 낑겼따니... 솔직히 내가 다 했는데... 그지? 이제 대기실로 저절로 나가야지? 야! 막아버리면 안가진대! 야! 가자! 크흠! 정치적인 얘기하지 말아라! 야! 일단! 가서 잡아라! 아! 나 이런거 너무 싫어! 진짜! 몬세라! 인간 잡아! 인간 잡으러 가라! 난 진짜! 방송용실 이렇게 내면서! 안하는거 너무 싫어! 진짜! 인간 두명! 두명 남았는데 이거 잡으면 되는데! 숙주인데! 아이! 자! 일단! 좋습니다! 야! 여기 솔직히 초월무기다! 어디서 개똥총이 오냐! 아! 아! 너 말고! 일단 기다려! 1초밖에 안 남았으니까! 흐흠! 야! 현지템! 하향하면! 이거! 나! 항의할거야! 야! 항의해야지! 이렇게 들었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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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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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의 힘이다! 현지의 힘이다! 내 돈에 출처! 야! 이! 뭐야! 좋다! 어! 콜건! 설마 너냐? 좋아! 뒤로가자! 하하하하하하하하 좋아! 이 새끼 콜건 있네! 야! 꺼져! 꺼져! 나가! 나가라! 야! 지금 어디 레벨이 안 맞은데! 야! 도망가! 내가 너는 도와줄 순 없지만! 도망가는걸 권유해주지! 어허! 닉네임부터는 불순하다! 뒤통스러니! 가자! 비켜라! 야! 그럼 저기 가! 안돼! 가! 안돼! 너 쓸모없어! 야! 어메다! 안된다고! 가! 어허! 여기 인형이야! 이 새끼가 자꾸 커플피쉬를 오네! 좋아! 좋다! 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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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이 새끼 몰이스부 개똥총 넘은 새끼가! 어디서 씨발! 족보 없는 새끼가 봐! 좋아! 으으! 어디서 족보도 없는 새끼가 잡고 끼려고 하는가! 이러긴 착하듯 칙척! 좋아! 좋아! 잘할도다! 어어! 어어! 꺼져라! 꺼지는게 적절하기 좋을꺼다! 리로닝! 착하다! 치! 장전 겹치지마! 간다! 장전 겹치기! 이빠라고! 내가! 말을! 하하하하하하! 괜찮습니다! 아! 이게! 아! 장전 딱 겹치네! 나 때문에요? 아! 그래? 알았어! 야! 그래도! 아! 이거! 부동의 1등자니까! 이 자리! 어허! 아! 지금 똥총 넘은 새끼들! 안되겠는데! 이거! 치워! 리로닝! 어어! 좋아! 하하하하! 리로닝!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수 있어! 탈린대야! 좋아 좋아! 살 수 있어! 살 수 있어! 살수 있어! 나만 더! 살 수 있다아!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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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고 자! 간다! 간다! 따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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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쪽이야! 이 쪽! 아냐! 이 쪽이야! 오! 야! 이 쪽! 이 쪽! 이 쪽! 이 쪽이야! 이 쪽이야! 좋아! 좋아 좋아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데미지가 좀 극하다 창전!! 좋아 금방 이 놈새끼 덤벼 덤벼 나에게로 덤벼 덤벼 이 개새끼들라 하하하하 좋아 스핑 튼거다 조나 조심해 이라릿! 잠잘잘잘잘장장참잘장참잘 안돼 안돼 노마탄노맞은바 노마탄노맞.. 노마탄노마탄노마탄노마탄노마 ended 주 벗기인 으하하اؤ 야 노마탄놔 아이씨 요아 한명왜 도망가 freezer 억 czyli 아 솔직히 저 왔는데 ayı hoo 아 여기 있구나 에이, 잘 했는데 네 야 팔라디도 좋아 팔라딘 안쓰는 이유는 에이 새청이잖아 팔라딘에 좋아 이 넉백이 정말 셉니다 팔라딘 일단 팔라딘 들고 또 한 번 막아볼게요 팔라디도 좋아요 자 일단 갑시다 지금 두 명 남았는데 어딨는지 한 번 봅시다 이쪽에 무전 때리는 거 보니까 이 근처에 있네 아 여기 있네 귀여운 녀석 에헤헤헤헤헤헤헤헤헤 어머나 귀여워 뭐래 확살킨거 봐봐 우린 죽을 수 있는디따가 생각했나봐 멍청애 멍청애 뿡 멍청애 그렇지 야 가자 이번엔 갑시다 이번엔 팔라딘 갑시다 아 좀 머네 오케이 팔라딘은 넉백이 장난아닙니다 또 범위 데미지가 있다 보니까 아 이거 좀 다리 빼 ignored 뺏겠다 뺏겠다 이거 가면 안될꺼 같애 뭐라네!! 호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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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맛있게 먹었다 야 비켜 비켜 비켜! 비켜 c** 내가 잡았어! 내가 잡았다고 이 개새끼인어라에에에에 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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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솔직히 나까지 다 돼? 솔직히 나까지 다 돼? 조아아아아~~ 뭘로가 어허 꺼져라 성범지는 꺼져라 야 강퇴 저 강퇴하면 나갑니다 강퇴 야 그래 한마리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걸 못 잡겠니? 어허 어딨느냐 한마리 솔찬히 나와 죽어라 뭐야 어딨어? 어디서 오는거야? 아 저 있잖아 봤냐? 아이고 진짜 여러분들 참고로 넥스 개새끼들 진짜 버리니까 여러분들 넥스 개새끼들이에요 나머지 친구들 보세요 지금 겨우 살아남고 있는데 아 갑시다 리퍼 나중에 쓸게요 여기 좀 어 어 뭐야 아 두 마리 아 두 마리 아 두 마리다 맞다 아 일단 여기 안같지 아 한명 갔네 흐아 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 좋아 냠냠냠냠냠냠냠냠냠 왜안돼 왜안돼 야 빨리 잡아 빨리 잡아 전이새끼야 귀 휘둘러 뭐하고 있는거야 전이새끼야 그러면 내가 아쉽게 먹어야지 어 야 꼈다 아! 아 야 괜찮아 이거 할 수 있어 어! 어! 긴겼네? 아 내가 그니까 빨리빨리 잡으랬잖니? 아이씨 야 두 명 남았어 두 명 빨리빨리 죽어 아이 원래 이러면 나와졌는데 이제 바뀌었네 이거 자 일단 이거 오케이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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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갑시다 일단 어 좋아 일단 이게 팔라딘이 좀 아쉬운게 B모드가 공속이 느립니다 아 그니까 빠르면 조나 사귀겠죠 일단 1등 자 이제 저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막겠습니다 자 B모드 갑시다 B모드가 범이에요 범위 이게 또 넉백이 미쳤습니다 어 넣을 수도 있어 난 아니고 솔직히 합범 어 노예만 와 노예 아이 야 그래 너 너와 뒷통수야 너 너와라 뭐 모두게 모두가 뭐 모두게 야야야 가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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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가 나가 제발 제발 나가 야 야 아 2인용이야 나도 아까 나갔고만 알아서 좋아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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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2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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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전 이 두발대배 자 좀비 이겨라 좀비 이겨라 좀비 이겨라 좀비 이겨라 그래야 내가 씨발 자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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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지 않는 손 도와준거 보세요 어시 챙기고 봤습니까 이게 뭐야 뭐 좀 뭐야 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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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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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캬아아아 하하하 캬아아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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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떤 돼지 속이 얼쩡얼쩡거리나 헐헿 애헤헤 에헤헥 자 일단 이게 한바람만 나가니까 당장 느껴도 됩니다 알아 당장 무조건 B인거 알아 오케이 자 나 꼈어 꼈어 잠깐만 안가져 그치 꼈다 그렇치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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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히 흐흐흫 야 3도웜 봤냐 3도음 잠시만 야 길이 어디지 이거 야 이게 바로 3도음이야 3도음 자 갑시다 여러분들 이건 총이 사기가 아니라 제 능력이 좋은겁니다 능력이 이제 머니지 파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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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어! 뒤다!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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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담창으라 씨말난들아! 적보가 달라! 으어! 크흠 얘들아! 어허! 어디 가미카스 대통령님의 머리를 그렇게 때리는지! 정말 어디서 배운 뭐 못땅하고 버르장머리인지! 알고 싶구나! 뒤져 뒤져 그렇지 그렇지! 자 빨리 빨리 잡아주고 자 일단 여기가 괜찮아 여기가 어비스1도 여기가 나쁘지 않아요 사람들 많이 모이면 괜찮습니다 좀비 이거 좀비랑 인간이랑 아 이거 머리에 핵살 뜨네요 자 얘 죽으면 좀비 아 근데 좀비가 뒤에서 많이 오기 때문에 아! 바로왔네요 그럼 좀비탕 자 로비! 로! 닉네임부터 쓰레긴게! 어딨어! 로리 비뇨 킁킁! 하아 이색키야 나 진짜야 흫흫 야 이색키 닉네임 야 닉네임 꼬라지가 좋구요? 아닙니다 자 이제 오겠죠? 수많은 좀비들이 방송을 보고 올겁니다 여러분 여기 있습니다 자 혼대사 과연 1분 20초를 혼대사 막을 수 있을지 아이고! 뒤에 좀비가 3마리 보이네요 게다가 총은 똥총입니다 자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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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뒤에 왔죠 끝! 아 이제 제 모습을 보여줄 때가 되었군요 리퍼는 좀 아끼고 싶어 자 빨리빨리 갑시다 빨리 빨리 아 밑에네 아 잘못갔다 일단 팔라딘이 되게 이 뭐야 약간 활용할 수 있는 장소가 여기에요 여기 다른 총도 다른 총도 그러지만 야 일단 그러면 다른 데 잡아불자 아냐 어? 어! 야 너 거기 막아 너 거기 막아 너 거기 막아 좋아 아 죽었냐? 안 죽었지 좋아 좋아 아 좋아 좋아 으악! 깨박죄아아아아아 이씨야야 뭐다냐아 아 나 진짜 너 덩 안된다 아아 씨 으하하하 야 아 이게 뒤에서 또 버티고 있을기 때문에 좀 힘들었다 아 야 그래도 이게 제가 좀 괜찮은 예를들어 약간 머신건이었으면 괜찮았겠을텐데 아이 그래 바닥을 아 바닥 쐈어 근데 이게 안타까운게 팔라딘은 B모드가 학살 안됩니다 학살이 안돼요 일단 여기 있는거 아니야? 일단 두 명 있구요 잡으러 갑시다 여러분 이쪽이에요 딱 보니까 족보도 없는 총이네 에에에에에에에에 학살 켰습니다 말이 달라집니다 좋아좋아 좋아좋아 아허 좋아좋아 땡헥 이제 열로온다 내가 뭐 내가 먹어야지 냠냠냠냠냠냠 예미엄 자 하나가 봤다 고는 참 물렁하군 야 닉네임이 다 있다구야 나처럼 미미뇨 미뇨치키 어딨어 분명히 이쪽에 막 숨어있을 거예요 이쪽 막 이쪽 있는거 아니야 아니야 야 지원 보이면 지원해 지원 지원 때려 여기 위쪽에 있을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안에 깊숙하게 숨어있을수도 있구요 없네요 이쪽 보니까 가볼까 어디야 보면 바로 무점 때리세요 여기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 갑시다 여러분 저 촐무기 두개 있습니다 아니 그게 뭐 부러운 일이라고 여러분들 설마 촐무기 떴다고 막 소리지르고 막 그런거 아니겠죠 나 진짜 수준 떨어져서 그죠? 자 갑시다 지금 40초 남았는데 자 물렁기 물렁기 빨리 만져줍시다 물컹이 빨리 만져줍시다 물컹아 물컹이 어딨어? 야 찾으면 저걸 발견했다해 에이 찾으면 가 리퍼는 나중에 쓰겠습니다 원래 주인공은 나중에 등장하는 법이죠 물론 리퍼보다 당나나 이런 친구들이 야 뭐야 이거 야 어디야 야 진짜 어디야? 아 잡았다 뭐야 이 근처에 있는 것 같았는데 어이씨 자 일단 야 어 당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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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지자 당나 조지자 오케이 당나 조지자 당나로 가자 당나가 데미지가 미쳤어요 연수도 좋고 일단 1등 내가 좀비가 아니면 꽤 꿀을 볼 수 있는 자리 아 너 총 구지잖아 자 일단 벗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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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꺼져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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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러딩 다음 리러딩 다음 리러딩 합시다 이거로 여러분들 촐무기입니다 여러분 저 쟤가 지금 잘해 보입니다 그 뭐 때문이다? 능력 때문이다 아 앞에 100만 나온다기 어 오른쪽 아아 너무 빨랐어 너무 빨랐어 아이 안녕하데요 저 뽑는 무기들과 감치지마라 좋다 자 일단 회복부터 해봅시다 어 저기 인간있다 아이고 거남참 맛있겠다 새록 회복하고 먹어줄게 네 자 기다립시다 어허 어허 얘들아 그딴 똥총에 묻는지 썩싶으니 적절히 가주자 어허 어허 귀엽구나 어디 그딴 써 레기총 들고 자 가 가 가 형님 오케이 가 가 가 오 오케이 야 저지러 가자 저지러 부시러 가자 빅킬을 이제 곧있으면 딴사람쓰는거 뭐 무기금지겠지 아니요? 제가 여러분들 제가 이 무기를 저밖에 들고있지 않은 이유는 바로 계급제안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아 정말 저지 정말 양아치에요 계급제안 저보다 계급이 낮은 분들은 어 똥총을 들고있겠죠 자 여기 한명 어디서 한명 더 잠깐만요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아 시발 뒤집 뻔했네 하하하하 가서 헌내줘라 내가 먹겠 내가 먹었니 으아아아아아 아우 자 여기있네요 혼자 예 자 일단 여기 혼자있네요 자 총도 그렇게 좋은 총은 아니 아아 옵니다 옵니다 달려와요 친구들 아아 이거 가져갑니다 하아 아아 자 일단 다른데 가볼게요 다른데 너무 좁좁어 있으니까 너무 빨리 좀비되는거 같아서 다른데 좀 가보겠습니다 야 맞아요 무기가 쉽게 하향이 되면 안돼 흰질러들 반발 짭니다 저도 그렇구요 자 일로 갑시다 여기서 좀 막을게요 네 친구들아 여기 좀비되면 에헤헤 얘들랑 얘들랑 뭐덕이야 얘들랑 뭐덕이야 으윽 삼촌의 데미지가 뒤 뒷뒐농가지 자 역시 여기가 문제네 여기가 에헤 아악 끝났네요 자 부나만마라 하지마라 하지마래 하지마래 에헤 제가 1등 가져갑니다 아이고 아이고 제가 1등 가져갑니다 리퍼 감사합니다 자 다음 번 더 가볼까요 자 좋아요 추정원 즐거우시기 함께 부탁드립니다